오 길어진거 봐 세훈아 이리와 길다 세훈아 세훈아 오늘 우리 어린이집 갈거야 어린이집 가는 꿈꿨어 엄마 나 진짜 어린이집 가서 기다리는 꿈꿨어 엄마 비가 왔어 보슬보슬 비오는데 밖에서 기다렸어 세훈이가 생각보다 잘해줬어 고기 먹었네 파이파이 안한대 앙냥 왜 저렇게 있을 수 있지? 고기 고기 먹었어? 고기 고기랑 밥이랑 같이 폈어? 응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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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밥 고기 원래 네일에 안녕 추워 잠깐 먹고 있어 이따 어차피 빼야돼 꼭 갈아 입어야지 이거 마지막 먹고 가 오 털 야 태연아 반다리 털친거봐 장난아닌데 그치 응 나 이거 하고 있어? 기다려 누나 나가면 하는거야 갔다올게 알았지 나 이거 하고 있어? 기다려 누나 나가면 하는거야 엄마 고고 엄마 고고 엄마 고고 맞아 엄마 고고 엄마 고고 엄마 고고 엄마 고고 엄마 고고 엄마 고고 물 맞았어? 응 목말랐대? 응 태연아 내일 어린이집 또 갈거야? 응 그래 선생님들 만나러 갈거야? 응 내일 어린이집 가서 으앙 울거야? 응 울거라고? 응 울거야? 응 그래? 네 울지말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야지 응 만날거야? 으앙 그렇게 할거야? 응 그래? 그래 또 내일 정신 남겼네 그러면 엄마 태연이 오다가 응 이거 이거 왜? 이거 빨간색이라서는 태연이 매워 응 안 먹어 맞아? 어? 고소시다 콩도 있다 어? 맛있겠는데? 콩 먹을래? 봐봐 고기나 해봐 먹을래? 응 많이 안 먹어 민아 왜? 안 먹어 안 먹어 여기 있어 미나리 먹을거야? 응 알았어 먹어 뽀꼬 뽀꼬로 먹을거야? 응 아니 아니 그렇게 좋아 안 먹어 아니야 어차피 미나리 못 먹어 세연아 응 세연이가 엄마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두개지 응 두개 엄마 화장실 갔다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거 한개 더 줄거야 응 알았지?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야돼 응 미나리 먹지 말고 기다려 이거 또 줄게 갔다와서 기다려야돼 응 화장실 갔다올게 엄마 이러면 물고기 똡 으 아 꼬리 꼬리 이 꼬리 꼬리 cs 흑 염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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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기다리면 세훈아 한 개 더 준다고 해 응 응 자 거기도 또 줘 응 좋아 기다리는 거 못하겠어 응 미나리 너무 맛있어서? 밥을 더 맛있게 먹네 알아서 그 두꺼운 부분은 잘라내네 세훈아 미나리 감별사야? 응 오렌지? 응 오렌지 안 먹는다고? 응 그러면 짠 뭐? 뭐? 2월 29일 오전 6시 4월 3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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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었네? 응 엄마!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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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냐 엎드려 해봐! 안냐 엎드려 해봐! 안냐 엎드려 해봐! 안냐 엎드려! 안냐 엎드려! 엎드려! 옳지! 응! 엎드렸잖아! 응! 같이 엎드리는거야? 응! 안냐 엎드려 해봐! 반달이 졌어? 응! 잘했어! 안냐고! 엄마랑 똑같이! 봐봐! 엄마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음... 퇴! 태용이도 할 수 있어? 응? 퇴! 퇴! 퇴 아직 마시지 말라! 마셔! 마시는게 아니라 아 마시는게 아니라 이렇게 입에 넣고 퇴! 해봐! 퇴! 해봐! 엄마가 해봐 먼저? 응! 퇴! 퇴! 옳지! 다시! 다시! 다시지 말고 퇴! 아쿠! 입에 넣고 퇴! 우와! 퇴! 앗! 엄청 잘한다 세훈아! 아빠! 마셨어? 응! 다시! 그냥 옮기는 느낌이네! 물을! 엄마! 엄마도 할까? 응! 바보! 잘 연습 잘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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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잘한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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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엄마 봐줄래? 아악! 퇴! 물지 말고! 캬! 어린이집 갈꺼야? 어린이집 갈꺼야? 어린이집 가서 어떻게 할꺼야? 우왕 올꺼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할꺼야? 싸우지마 어린이집 가자 가서 어떻게 한다고? 엄마 같이 갈꺼야 어린이집 가서 어떻게 한다고? 우왕 우왕 울면 안된다니까 이렇게 인사해야지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진짜 맛있게 잘 됐지? 어때? 마마? 마모 마모 아냐 또 밥 주자 아냐 밥 먹자 밥 먹자 응 조기 먹을꺼야? 응 맛있어보여? 응 파카기 음 고마워 가치 가치 응 아니야 내가 잘 어울리겠다 이모? 이모? 뭐? 이모 이모? 누구 이모? 아가 이모? 상이 이모? 응 빡빡 거기 있잖아 교리 이모 교리 이모 교리 이모 교리 이모 생각났어? 네 상이 이모네 집에서 뭐 먹었지? 응 응 상이 맞아 응 응 보호 잘거야? 응 응 엄마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지? 어딨어? 엄마 어딨지? 어디갔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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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아 엄마 아빠고 아빠고 치오? 엄마 치오 응 응 짜잔 어디? 누구? 응 도끼 어디? 띠기 띠기 어디? 엄마 엄마 띠기 자 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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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응 지금 무슨 색이야? 빨 빨강색이야? 네 불이 무슨 색일 때 건너야 되지? 응 무슨 색? 초록색? 응 무슨 색일 때 건너야 돼? 초록색 초록색? 응 초록색 되면 건너져 응 재밌었어? 응 세훈아 세훈아 엄마 떨어져서 울었어? 응 그래? 어떻게 울었어? 우와 울었어? 응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랑 재밌었지? 응 그치? 이쪽으로 갈거야? 응 세훈아 내일 어린이집 또 갈거야? 응 알았어 아니야 워미 코 자면 안돼 세훈아 오늘 너 워미 필요해 가자 응 알았지? 워미 워미 코 자면 안돼 오늘은 응 세훈이랑 같이 있어야 돼 어린이집에 같이 가자 워미 안 하자 워미 안 하자 만나라 만나라 이제 다시 데리러 갔다 와볼게 만나라 만나라 맞지? 잠깐만 놀고 있어 알았지? 잘거야? 응 알았어 막내 두고 와 안녕 아세요 응 그거 엄마 치울게 세훈이 입으로 엄마 말리려고 앙냥 어딨어? 되게 쿨하게 줬어? 응 앙냥 앙냥 맛있대 응 앙냥 깎아 앙냥 깎아 먹어? 저거는 꽥꽥이 있지? 오리 응 오리가 어떻게 해? 꽥꽥 저거는 꽥꽥이 목이야 목 목이 어디야? 꽥꽥이 목 목을 먹는거야 조금 이상한가? 꽥 꽥 꽥 밥 먹을거지? 응 오랜만에 묵꽥 응 오랜만에 묵꽥 응 앙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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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오랜만에 라면이야 응 엄마가 끓지 엄마가 끓지 엄마가 끓지 엄마가 끓지 엄마 접시? 응 앙냥 냄비채로 먹으려고 했는데 가벼고 접시 내가 어떻게 먹는데 Nacho 이거 뭐지? 자 먹자 앙냥 어머 엄마 나 국수 국수 막국수 아 국수 국수 아니고 이건 라면이야 나는 앙냥 응 막 왜 말 말 말이야 드림깍게도 말이라고 하잖아 말 받쳤어? 떨어질까봐? 잘했어 손이 엄청 조그만데 그걸로 받치니까 뭔가 웃기나 진짜 받친 보람이 있네 엄마 먹는거? 라면 라면 맞아 냠냠 밥 먹었어? 응 잘했네 물을 어떻게 먹었어? 이번엔 냠냠밥 먹었어? 맛있게 먹었네 냠냠냠 우와 마냥 마냥 날냠 머리 다 감았어? 응 채윤이 거야? 채윤이 거야? 응 맞아 채윤 여기서 코 잘 거야 어린이집에서 그어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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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 인형! 인형? 무슨 인형? 인형 가져와봐 뭐 말하는거야 누웠네? 인형 감긋나는거야?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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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vor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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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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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비결 이쁜 얘네 너네 괜찮니? 반다리도? 반다리는 못 타 발이 4개라서 잘 못 탈걸? 태훈이도 발 2개랑 손으로 같이 타라고 하면 어려울걸? 이렇게 깊게 찍는 중 다시 한 번 해줄 다시 한 번 해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엄마도 바이바이 엄마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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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아 바이바이 태훈아 재밌게 놀고 있어 이따가 올게